월드 챔피언십 월드 챔피언십의 우승자를 가려내게 됩니다 대회의 문을 여는 플레잉 스테이지는 VCS와 PCS의 1번과 2번 시드 LLA, 11홀 및 LJL의 1번 시드 그리고 LCS와 LEC의 4번 시드 팀이 맞붙은 월드 챔피언십 대표 선발전에 승자가 참가합니다 이 8개 팀은 2개의 3판 2선승제 더블 엘리미네이션 대진조로 편성됩니다 각 대진의 1위 팀은 반대편 대진의 2위 팀과 5판 3선승제 최종 경기를 치르며 승리한 두 팀이 스위스 스테이지로 진출합니다 이 두 팀은 이 스테이지에 직행한 LEC와 LCS의 상위 3개 시드 그리고 LCK와 LPL의 상위 4개 시드와 합류합니다 이 16개 팀은 각각의 시드에 따라 단판 승제로 진행되는 8개의 경기에 배정됩니다 첫 라운드가 끝나면 동일한 기록을 가진 팀끼리 서로 맞붙는 두 번째 라운드가 시작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동일한 기록의 팀이 서로 경기를 치르는 라운드가 3번 더 진행됩니다 3승을 달성한 팀은 다음 스테이지에 진출하며 3패를 기록하면 탈락합니다 초반 라운드는 단판 승제로 진행되지만 진출 또는 탈락을 결정짓는 경기는 3판 2선승제로 진행됩니다 여기서 살아남은 총 8개 팀이 노가우 스테이지에 진출합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점은 모든 경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경기에서 기대하시는 만큼의 열기와 긴장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노가우 스테이지에서는 이들 8개 팀이 5판 3선승제 싱글 엘리미네이션 대진으로 맞붙습니다 월드 챔피언십다운 고도의 긴장이 지속되는 순간이죠 두 번의 기회는 없기에 여유는 없습니다 한 번의 경기로 모든 것이 결정나게 되며 11월 19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릴 2023 월드 챔피언십 결승에서 챔피언이 탄생합니다 모든 대회의 중계는 10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LL eSports.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드롭을 비롯한 시청 보상 획득 기회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